뮤직뱅크 네 이곳은 뮤직뱅크입니다. 뮤직뱅크 3주차 막방. 뮤직뱅 막방입니다, 벌써. 이번에 시상식 시즌이랑 겹쳐서 활동을 아주 짧게 하게 되었네요. 아쉽지만 시상식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뱅 3주차입니다. 뮤직뱅은 마지막이죠. 벌써 끝난다니. 저희 어땠은 옷이야 뭐. 작년보다 좋은 것 같아요. 내 입술이 겨울을 말하고 있어. 어디에 눌러야 되는 거야? 거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방은 무조건 됐어. 여기가 아파. 연습생 때 담으로 해서 스스로 다 풀었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머리에? 여기가 안 아픈데. 아픈 데가 아픈 그게 중요하네. 그냥 이걸 거의 그냥 가운데 숙박 두 개로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면 그나마 나아죠. 상처도 하고 뒷머리도 했어요. 뒷머리 좋아하시는 엔진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붙여버렸습니다. 상처도 하고 뒷머리도 붙이고. 오늘 살짝 과한 일부러 과하겠습니다. 웨백 막방. 막방인 만큼. 저 오늘 1시간 잤습니다. 시차 적응이 덜 돼서 1시간 자고 산업화를 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 한번 엔진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 제가 초금정남이라는 소문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배운을 잤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된다. 21년 인생에서 느낀 단 한 가지의 삶의 정석. 사람은 잠을 자야 된다. 제이 형은 틈틈이 아니죠. 제이 형은 말할 때도 자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 이제 겨울잠 자듯이 약간 렘 쓰면 눈 뜨고 잘 수 있어요. 제이 형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아 뭐야 제이 형. 오늘 그냥 쏘쏘펀? 오늘 색상은 이제 뮤비 때 드라마 씬 작이었는데 별로 안 나왔어요 뮤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목대도 여진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제 곧 뮤비는 하러 갑니다. 제 옷을 입고 이렇게 갈 거예요. 또 연말이니까 건강과 이제 내년에 새해 다짐을 또 한 번 잡고 있어가지고 계획한 게 있어서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엔진 분들 또 추우니까 또 겨울 간식하면 또 붕어빵이랑 호떡 이런 거 어묵도 진짜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이게 제 계획에 있는 거예요. 저 단 거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단 거를 좀 끊어보려고 진짜 1번에서부터 하나도 안 먹었어요. 왜 그냥 흔들면서 말해요. 몰라. 습관인가 봐. 근데 진짜 저 몸 흔드는 게 있구나. 이제 알았어. 가만히 말해 볼게요. 내년 계획 잘 세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또 흔들었어요. 내년 계획 잘 세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따뜻하게 입고 오시길 저희는 패딩을 입고 갑니다. 근데 산업 보니까 엔진 분들 되게 따뜻하게 입고 오셨던데? 엔진 분들 붕어빵 맛있게 많이 드세요. 따뜻한 붕어빵. 괜찮죠? 목도리 할까? 옷을 할까요 말까요? 홍영아 그거? 네. 아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많이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추워요? 인사하겠습니다. 1, 2,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안 추워요? 오늘 그 붕어빵 있다는데? 맞아요. 오늘 붕어빵. 붕어빵이 요즘 하나에 천원이라는 소문이. 와 너무 비싸다. 진짜 비싸다. 울 때 세 개의 처음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저희 형이랑 동갑이신 분. 99. 다들 진짜 어리다. 뭐라도 형성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저희 데뷔작 한 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역시 정원이가 정원이가 잘 알지. 노래 없었어. 엔진 분들 좋아하시니까. 일제lehre mejor PhABBC에서 이하고 있는 독특학 이슬로 안녕하십시오. 띵이 잘. 띵이 잘. 아아. 아아이. 아아야. 아아이. 아아. 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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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꽈배기 맛있더라고요. 이게 챙겨 먹지 않은데 누가 시키면 지금 제이가 이거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시키면 먹어요. 맛있다. 도넛집이 있어, 도넛집이. 이게 꽈배기야. 지금 꽈배기는 없어. 맞아, 꽈배기는 없어. 도넛집이 있어. 근데 이게 꽈배기야. 저거 먹을래요. 아, 이게 꽈배기네. 아무 말 사자. 뭔지 모르겠어요. 도넛, 도넛인지 고로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로케는 고로케는 먹으면 안 돼. 형, 낙타는 한 방에 20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어. 200리터? 낙타 등에 있는 혹은 물을 저장해 놓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찔끔씩 줬어. 도넛이 다 그냥, 나도 먹을 게 이런 식으로 마시니까. 좀 더 맛있어, 역시 맛있어. 뭔가 시원시원하게, 시원치할 때 먹었잖아.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지. 배고프잖아. 배고프? 뭘 알지? 꽈배기! 야, 진짜 낙타 한 입 먹고 나만 뜨거워. 우와, 진짜 낙타. 모르겠어요. 팝붕, 슈븡, 잘 모르겠어요. 난 슈븡한데. 무조건. 전, 전 팝붕. 아, 실은 둘 다 좋아요. 팝붕보단 난 슈븡. 아니, 근데 이거 뭐 붕어빵 아니라 새우튀김인데? 맛있다. 오! 슈븡 꿀맛. 영웅스한테 거의 A 먹었어. 뜨거워. 이번 활동 리팬 중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오늘. 엔진분들이 춥진 않았을런지. 엔진분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았어요. 엔진분들이 적극적이면 저희도 재밌거든요. 엔진분들이 E 많은데 E 아닌 척 하는 거. 그러니까요. 안 하시는 분들. 선택적 I 성향. 왜 그러지? 부끄러운가? 우리 앞이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엔진분들이. 엔진분들이 자꾸 놀려요, 이불을 덮었다고. 이불 안에 있네. 여기, 아, 여기구나. 두 명은 방 들어가죠, 여기. 아, 두 명 안 된다 이거. 두 명 안 돼요. 두 명 절대 안 돼요, 이거. 두 명 들어간다. 아,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깨가 안 들어가. 아, 잠깐만. 야, 그럼 못 나올 것 같아.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올 것 같아. 아니, 밑으로 들어가면. 아니,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 왜요? 하지마. 괜히 더 여기 KBS 건물 이렇게. 그렇대. 아이스에이지에 나오는 그 지구 핵에서 도토리 먹으면서 챗바퀴 눌러가지고 지구가 이제 대륙이, 대륙이 생겼다는 썰. 뭔지 아시죠?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Go. Let's go. 3, 2, 1. 네. 뮤직뱅크를 마지막 파트너 끝났습니다. 예. 오늘 진짜 생방도 그렇고 엔진무늄 너무 많이 많이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그래도 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방에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했던.. 맞아요, 진짜 힘이 났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활동 음반 하나 나왔습니다, 인기가요. 마지막 하나도 흥미에 봅시다! 네, 나이스 고! 둘, 셋! 네, 나이스 고! 안녕하세요. 오늘 인가 막방이에요. 너무 아쉽지만 올해 마지막 음악 방송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와준 엔지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와주신 엔지 분들한테도 만족스럽고 멋진 마무리를, 좋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입니다. 인가 피디님이 또 여기 문 앞에 준비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합동산옥이에요. 저희 포함 4팀 합동산옥을 한답니다. 파이팅! 오늘, 이번 미니 오지 활동의 막방입니다. 연말에 저희가 컴백을 했는데 저희가 컴백한 노래로 시상식을, 시상식에서 무대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oh yeah, you and I are connected through blood. oh yeah, 산업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제가 인과 막방을 하러 왔습니다. 스윗뱀 활동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 뭔가 기간이 되게 짧게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배드 보이 느낌으로 진짜... 약간... 이런... 강한, 강한 사랑. 좋습니다. 상업하러 출발!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비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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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요정 했습니다. 막방 엔딩요정 진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났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원래 리더나 막내들이 하던 것을 동생들이 하던 것 같으니까 재밌었어요. 오늘 막방 지금 산옥을 다 했는데 생방만 하면 오늘로 이제 스윗베논 오렌지 블러드 활동은 끝이 납니다. 되게 멋있는 무대들을 많이 해가지고 연준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성공적인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운중이 처음이어서 팬분들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되게 저희 팬분들은 많이 생소한 그런 산업 현장이고 그러셨을 텐데 그만큼 좋은 무대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팬분들이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갑자기 이가 되는 경향이 없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이가 돼야지 저희도 이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뭐 그래주면 땡큐. 오 진지한데 진종 진종 아 너무 이거 부담던데 이거 할래? ㄷㄹ 우리 오토바이도 만날게 어 뭐야 들어가 가지고 잠깐만 해봐 너 앉아봐 팔 오토바이 들어와 쟤 목바이 휴지 휴지 삼성 핸드폰 두 개만 주세요 삼성 핸드폰 두 개만 주세요 삼성 핸드폰 두 개만 주세요 프레쉬 줘 줘 줘 내가 할게 너 손잡이 해 쟤 한쪽 깜빡이 지금 우회전, 지금 우회전? 좀 굽혀 오토바이가 안 돼요? 지금 오토바이가 안 돼요? 오오오오 진짜 공기직해, 다 이거 아 너무 오토바이가 안 갔을 텐데요? 마무리장을 가보겠습니다 환영했습니다 미니 오지 활동 끝냈습니다 와 정말 빨리 갔네요 짧은데 뭘 많이 한 느낌 맞아요 많이 한 느낌 한 방에 뭐라 진짜 짧고 그렇게 엄청 그리고 이번에 무대 반응이 엄청 좋아가지고 맞아요 저희도 이 정도로 만지고 좋아할지 모르고 무리한 거라서 진짜 너무 만족스럽고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마지막까지 너무 많은 NG분들이 와해줘서 오늘 또 막방이라 더 많이 와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활동은 끝났지만 이제 연말까지 NLF는 달린다 그렇죠 연말이 이쁜이 찐거죠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활동 오케이, 마지막 활동 끝났으니까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나왔습니다 VENOM